신비아파트 귀신들로 초성 퀴즈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이 써있고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엑셀 탄생이 적혀있고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엑셀 탄생 두 번째 이야기 들어서 이 종이는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엑셀 탄생 두 번째 이야기 첫째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 중에서 하나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ㄷ, ㄴ, ㄱ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이거를 한 단씩 넘기면서 맞춰갈 텐데 이제 엄마가 종이를 하나씩 넘길 거야 넘기면 여기 초성이 나오겠지 그럼 나오면 자, 준비 시작! 신비! 아, 이러면 구하리가 오는다 다시 하나, 둘, 셋, 신비! 구하리가 자꾸 빠른데? 하나, 둘, 셋, 신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깔린 사람이 구성권을 갖게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덜덜덜 자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엑셀 탄생이기 때문에 엑셀 탄생에서 나오는 귀신이 나올 거예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엄마가 적은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고스트볼 엑스의 탄생이 나오는데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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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 워리! 해글기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와!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에서 나오는 귀신 시작! 짠! 네 구하리 뭐예요? 아마라구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자, 다음 문제 부탁할게요 자 신비! 아! 그럼 홈홈클로스! 고스트볼 엑셀 탄생 짠! 어? 탄생 이게 뭐야? 신비! 신비! 네비 로스 오! 배치! 배치! 어머! 애 못 찾았어요! 나의 운이 아니게 힌트를 줬어요. 잘 좋아요. 그렇지만 스템에 맞춘 건 아니에요. 잘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얘가 잡을 수는 아니야! 제가 잡았어요. 자! 시작! 부하리 바이레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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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신핑! 캐리베로스 아! 아 너무 잘하잖아요. 부하리 나왈라고 아 예,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랑 재용이랑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우스! 아! 네! 구하리가 먼저 맞았어요. 지우스! 좋아요. 짠! 신비! 자! 지우스죠? 아 나 지하국대장 하나께 쏴놨어요! 네! 지하국대장 좋아요. 이럴만이 기다렸다! 신비! 벨레 맞아요! 구하리 송부근이 형 어! 맞았어요! 짠! 아 저기! 신비! 역시 네비로스 네비로스 나의 것 같아 데미러스 2개 엄마꺼야 데미러스 오아리 지하급효정 네 지하급효정 자 던져주세요 고스폴 S 탄생 S 탄생? 아 신기! 내가 적었어요 슬렌더맨 나도 슬렌더맨 했었는데 슬렌더맨 비밀에 나오는 신빈 그 순세 아 나 지고있어 비밀에 나오는 비밀에 나오는 어머 이응이응? 적어놓고 모르겠어 내가 적은거잖아 엄마가 적은건데 이응이응 진짜 생각 안나 고스토볼의 비밀에 나와요 이응이응이래요 응응 이거 이응이응 없어 아니요 있어요 있으니까 적었죠 고스토볼의 비밀에 아 생각났어 신빈! 이안이었어요 이안 아 이안! 아 이안 응응응 다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달라도 너무달라 멋있다 이안 자 이거 뭐야 두번째 이야기 양갱이 내가 쭈갱이라 마리네티 오 비밀 비밀 엄마가 적었나요? 다주는거 아니고 진짜 생각 안나요? 고스토볼의 비밀에 나오는 꼬주기 꼬주기 잠깐만 비밀에 나오는 불글들 불글들 지금 불러볼까? 벤가진 명숙이 쌍둥이형제 다음은 시빔 변신피 명숙이에요 이건 아나 아나 아 엄마 비밀의 ㄱ ㄱ ㄱ ㄱ 골묘기 아 골묘기 치사이 아 네 고스트볼 엑스의 탄생에 나오고 엑스의 탄생 신비 도한 아 왜 내가 보여주지 자 고스트볼 엑스 아 고스트볼의 비밀에 나와요 신비 마고앤마 아 아 아 구두자 아 구두자 구두자는 극장판에서 구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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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자는 아닌걸로 자 두번째 이야기 구두자 구두자 하나 구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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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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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첫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응 지우 지우. 이응. 분명히 엄마가 적었어. 아 신비! 입질쟁이. 아 입질쟁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생각하는 건 늦었어요. 가복. 가방? 가방이 내려와요. 신비. 이건 금비. 오빠야. 이응? 네. 금비. 두번째 이야기에 금비 나오잖아요. 인큐버스. 아 인큐버스. 아 인큐버스. 아 인큐버스. 아 인큐버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 몰라. 두번째 이야기야. 두번째. 구미호. 기억이음. 네. 당목이. 사소. 깨끼. 아 네. 비밀이었죠. 마지막. Oriopper. 두번째. 두번째. 두번째자.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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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ió소iat. 15장, 16장, 17장, 18장 자 엄마 18장 1장, 2장, 3장 어? 0점? 0점이었어 어머 이거는 진짜 작은 거친게 아니고 가위바위보는 그런 싱구를 아! 싱구를 잘 하자고 왜 이게 솔부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아무거나 섞어서 한 개 하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한 개 아무거나 섞어서 좋아요 응 자 이 세 개 중에서 뭘로 할까요? 아 두 번째 이야기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준비 시작 수학? 5 6 7 8 9 10 10 10 10 5 7 7 8 6 5 5 5 7 12 7 9 9 8 5 10 고맙습니다.